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지리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의 대원사 계곡입니다 여기 참 산골이 깊어요 산 아래쪽에서 한 10키로 정도를 운전해서 이렇게 꼬부랑길로 해가지고 저 끝에 산 바로 밑에 있는 두메산골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세제마을로 왔습니다 이런 산골 두메산골 마을에 오면 저는 항상 궁금한게 이 사람들 뭐 해 먹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름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 놀러 왔는데 지리산에 밤새 폭우가 와가지고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희생이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길 끝에 있는 제일 높은 마을인데 저기도 보니까 버려진 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시골 오두막집인데 마을 앞쪽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오래돼서 지금 뭐 멀리서 봐도 거의 폐가가 돼 있고 상당히 좀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지리산 쪽 산골 마을에 보면은 집 마당에도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도 있고 산에서 이제 굴러온 바위들이 집 옆에 이렇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원래 이런 큰 바위들은 뭐 조경을 하려고 일부러 포크레인 불러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원래 바위가 있는 쪽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리산에도 화전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 질러 가지고 농지 개관 해 가지고 거기 옥수수 감자 이런거 심어 먹고 또 이제 산삼 캐러 다니는 약초분들도 이런 산골에 집을 짓고 살았죠 이런 화전 읽으면 경사져 가지고 밤에다가 누가 말하기를 옆으로 넘어져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던데 그 정도로 농사짓기도 상당히 좀 열악한 조건입니다 뭐 큰 평야지대도 아니고 이렇게 다랑이 논 다랑이 밭 이런거 읽어서 먹고 살았죠 이 집은 뭐 20년 30년 된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60년 70년 정도 된 집입니다 아주 뭐 옛날에 지어진 그 시골 흙집 이라고 봐야죠 이 집에 정보를 찾아보니까 93년도에 누군가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주인이 어느 정도 살았겠죠 여기서 살다가 이제 그 새 주인장도 여기를 버리고 떠나고 지금 빈집으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지리산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귀농귀촌에서 살다가 집을 이제 버리고 이렇게 폐가가 돼 가지고 남아 있는 데가 골짜기 골짜기 마다 보입니다 여기도 지리산 국립공원 아니죠 그런데 참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공원 내에다가 폐가를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지금 마루에는 쓰레기가 다 나와 있죠 아 저녁에 보면은 진짜 뭐 이 귀신집 같은데 이 밤 되면은 이 어두운 시골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다 여기 마루에 끄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렁에도 보면은 이불이 막 올려져 있고 야 여기 하얀 천 같은 경우에는 밤에 바람불모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꼭 그 처녀귀신이 소복 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밤에 이런 데는 무서워서 절대 혼자 못 오죠 뭐 우리나라 여느 시골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지리산 여기 골짜기에도 자연인이나 또 주민들이 살다가 집을 버려 두고 이렇게 빈집으로 흉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 집은 지은 지가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 안 되고 옛날 답 그 상태로 이렇게 오두막집을 지어 놨는데 다른 골짜기에 가보니까 지목이 전이나 답인 상태 그대로 해서 새로 또 전원주택 같은 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건 뭔 이야기냐면 대지로 용도변경도 안하고 무허가로 그렇게 땅만 사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 거죠 그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 그런 불법시설들이 제법 보입니다 여기 텃밭은 누가 정성껏 잘 갖고 놨습니다 잡초도 하나 없이 김도 잘 매 놓고 여러가지 또 채소를 심어 놨네요 뭐 토마토, 부추, 상추 여기 보면은 방한잎이 있습니다 이게 추어탕이나 매운탕 같은 데 넣으면은 비린내를 다 잡아 주거든요 그리고 부추 찌짐할 때 이거 넣으면 향이 정말 좋습니다 네 박고경은 그만하고 지리상 경치 한번 음악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등산을 하시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되는게 반달가슴곰입니다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어 가지고 지금 지리산 전체 8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남원쪽에 벌통을 완전 석격해서 벌통 수백 개를 그냥 다 파괴를 했다고 하던데 지리산에서 반달곰을 만나면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을 일단 만나면 시선을 떼면 안됩니다 시선을 떼고 하는 순간 아..내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의 시선을 끝까지 째려보면서 뒤로 천천히 발걸음 쳐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게 제일 좋습니다 새끼곰을 발견하게 되면은 절대 만지거나 괴롭히거나 사진찍거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은 반드시 어미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끼곰이건 큰곰이건 사진찍는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곰도 자기도 조상권이 있는데 허락도 안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카메라 들이밀고 찍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곰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계속 따라온다면은 나무작대기 같은걸로 쫓아내야 합니다 공격을 해서 사람을 물려고 하면은 사람은 최소한 웅크려서 자신의 장기와 급소를 보호해야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물리게끔 그렇게 몸을 움츠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리산 반달곰들이 등산객들 먹이 주는거에 섭성이 들어가지고 사람만 보면 먹이 내놔라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절대 먹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지리산도 산골짜기 고도가 높은 곳에는 지금 고냉지 사과 가수원이 제법 보입니다 크기도 엄청 컸네요 지금 뭐 제 주먹보다 더 커졌는데 아직 뭐 빨갛게 익지는 않았지만은 뭐 언제 한두달 있으면은 완전히 빨갛게 돼서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커졌습니다 여기 완전 청정지역이죠 공기도 좋고 이렇게 계곡물도 흐르는 이런 아주 친환경 사과 같습니다 계곡 옆에 지금 자연인을 위해서 만든 공중전화 부스인지 공중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작동이 될까 싶어가지고 수확이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와 근데 작동이 되네요 옛날 공중전화 동전 넣던지 아니면 뭐 그 전화카드 있죠 그거 넣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게 멀쩡하게 작동이 된다는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계곡도 아름답고 산세도 멋진 지리산 국립공원에 저렇게 또 방치된 자연인 폐가가 있다는게 참 눈에 보기가 안 좋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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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 소비 강해야지 손질 그 의